설레이네요 설레여요 while others don't there's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s which i wish let it go let it go i'm holding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i'm holding back anymore let the story start can't never bother 아이, 키 아파. 아, 키 아파. 그치? 엄마도 귀가 아픈데 너가 얼마나 귀가 아플까? 루아야, 루아한테, I'm sorry. 하지만 한 번 더,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소빈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루아의 엄마, 바다입니다. 함께 있어. I'm so mad. 어서 와. I'm so mad. 루아는 5살, 바다의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별 같은 귀여운 아기입니다. 밝아요. 정말 많이 밝고,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가 터진다. 파워입니다, 파워이. 그래서 좀 더 진화된 제 블러드 같아요. 엄마! 그래, 루아야. 엄마. 그래, 누네야와. 케이크. 이거 케이크 사랑해. 케이크 사랑해? 오, 루아야. 엄마, 사랑해 뽀뽀 한번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일단 닦고 봐야 돼요. 두 개. 와, 오랜만이네.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여긴가? 여긴가? 여기 뭐야? 뭐지? 뭐지? 왜 뭐 하는 데여? 뭐야, 어떻게 들어 가. 왜 뭐하는데요? 뭐야, 어떻게 들어가. 뭐 어떻게 들어가. 왜 뭐 하는데요? 렛츠고. 어머.. 레'Day go. 레'Day go. 레'Day go. 어머. I'm not a bear anymore. How did I bear anymore? I'm not a bear anymore. Antonia. 유진이 형 내리고 한 번만 기다리고 누네 형, 봤자! 누네 형, 봤자! 어머! 어머, 안녕! 안녕, 자유자. 난 누네 형 봤자, 이 뭐야. 누네 형, 봤자, 이 뭐야. 지금 우리 유진이는 벌써 잔뜩 뭔가 기대하고 있겠지. 왜냐면 오늘 바다 언니가 오늘 정말 미친 듯이 우리와 함께 파도타기를 해주겠구나. 맞았어, 맞자. 그리고 세연이한테 오늘 내가 인트로듀스 셀프 해야 되잖아. 세연아, I'm so mad. 이마의 매력에 빠져봐. 공당. 좀 놀라긴 했어요. 와, 진짜 에너지가. 와, 바다 언니는 대문자 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완전 아이거든요. 혹시 혈액형도 A형이고 항상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니까 가능하다. 엘사 집 소개시켜준대. 세연아, 이리 와봐. 이모, 손 자꾸. 우리 집은 처음이지? 어머, 엘사 집 너무 좋다. 우리 집이에요. 세연아, 이모는 여기 살아. 어려워 죽을 것 같다. 나도 그래. 이모, 여기 살아. 어려워 죽을 것 같다. 지금 머리 색도 원래 머리인 거죠? 색이. 당연하지. 나는 원래. 그럼 태어날 때 이모는 이렇단다. 아름답지? 자, 노아. 노아 집을 빨리 소개시켜줘. 겁먹었어. 괜찮아, 세연아. 이모, 물지 않아, 괜찮아. 가, 나쁜 사람 아니야. 이모가 좀 특별해서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치? 진짜 신기하니 뭐야. 자, 나의 집. 얘들아, 꿈의 왕국. 나의 집, 바사의 집으로 들어오렴. 빨리. Come in my home. Come on. Come on, come on. 들어와. 나도. 들어와. 얼른, 얼른 들어오란 말이야, 얘들아. 유진아. 유진아, 너도 빨리 와. 얘들아, 들어와. 그럼, 이쪽으로 와. 그렇지. 그렇지. 포인. 포인 해봐, 이쪽 벌.